비앙심 우파들이 민족 무시한다는 게요. 왜 격렬하게 싫어하냐면요. 비앙심 우파 그러면 극우예요. 민족 얘기하면 바르르 떨어요. 극우들은. 왜 그러게요? 첫째, 과거 자신들의 친일, 종일 행각이 부끄러워서. 독립군, 광복군을 드러내고 싶어해요. 이번에 정부가 보여준 게 독립군, 광복군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친일파들이거든요. 자본 축적을 일본 도움으로 한 거예요. 지금의 자신들이 누리는 부의 성취 그리고 그 부의 독점이 언제 일어났느냐. 일제 때 일본의 도움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독립군 하던 분들이 자기 재산 써서 독립군 할 때 그때 독립군 밀고 하고 독립군 잡으러 다니면서 친일하면서 자본을 축적했어요. 재산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독립군, 광복군을 띄운다는 거는 자기들의 과거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는 게 돼요. 그 자체가 불쾌한 거예요. 민족 얘기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민족 그러면 지금 좌파들이 만약에 민족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대종교에서 민족 얘기하면 항의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종일 친일을 했기 때문에 창피한 거고요. 좌파들이 민족 얘기를 하면요.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북한이 하는 민족 얘기를 따라한다고 생각해요. 민족 해방론을 북한에. 따라서 민족 그러면 북한이 우리 편이 돼요.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이 우리 편이 되고 자신들이 방금 국가를 세워서 지금 이 자유민주 국가를 세워서 누리는 현재의 그 부의 독점을 약탈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족이라는 얘기는 주적관이 흔들린다. 좌파들의 민족주의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대종교적인 올바른 홍익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민족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북한이 국자로 미친 짓을 하고 있고 남한이 국으로서 미친 짓을 하고 있으면 좌우를 양심 홍익으로 바로잡아서 올바른 민족을 세워야겠다. 이게 올바른 민족주의입니다. 독립운동가들, 광복군들 다 이런 기본적인 민족주의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해야 되는데 육사도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 못하겠다고 하면 깝깝한 거죠. 우리 민족이라는 이 말이 무섭게 들리는 그분들은 다른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일제 때 일본에 붙어먹었고 그리고 지금 북한 공산당이 주장하는 민족관이 두려운 거예요. 이 후자는 이해가 되는데 전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일본 덕에 자본을 축척했으니 친일이요, 종일이요. 또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속에서 미국 덕에 자본을 또 축척했으니 또 종미, 친미를 안 할 수가 없죠. 한미동맹의 목숨 안 걸 수가 없죠. 그분들의 입장은 그렇다고요. 이분들이 이런 입장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결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먼저잖아요. 비판보다는 이해가 먼저입니다. 이해. 왜 저분들은 민족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왜 이렇게 시컥해야지? Far.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